지금 실내에 계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추첨 자 지금 이 뽑는 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써주신 소원들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시는 501분의 팬분들이 써주신 건데요 우리 멤버들이 각자 한 장씩 뽑아서 그분들이 써주신 소원을 들어드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떨립니다 자 그럼 내려놓으시고 형준씨부터 대본의 형준씨부터 다 뽑나요? 네 멤버당 한 장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? 네 저부터 읽을게요 이게 위에 있는게 번호죠? 440 3번 어디 계세요? 오 계시네요 예 어디 계세요? 와 감사합니다 네 이분의 소원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이게 제일 현실적이야 근데 결국 누나랑 살자 라고 하셨네요 아 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행복하게 사는 것이네요 네 자신의 기준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복의 차이는 있죠 네 아 그럼 된거에요? 그건 알고 있어요 현중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귀걸이 한쪽 누나에게 주기 어이구 아님 가능하신가요? 목걸이라도 316번이요 나와요 316 31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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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오세요 잠깐만 저기 대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차연을 한번 들어볼까요? 네 그리고 지금 번호 저희가 불러드린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네 슬슬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85번 네 무슨 짓이에요? 네 네 5년 그리고 10년 SS501 함께 할 시간들이 지금부터 나의 삶의 희망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별표 함께 회먹자고 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네 아 누구인가요? 나오셔요 와우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 약속을 하는 기억이 네 자 그럼 저도 한번 볼게요 네 번호 말씀드리면 되죠? 먼저 199번 분이세요 어 아 안녕 안녕 왕안 네 마지막 이제 현중이 형 네 366번 366번 형준아 한 번만 꽉 안아줘 형준아 500년 함께하자 뮤아의 글 많이 쓸게 네 그럼 뮤직가 덕분에 고마워 WS501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WS501이지 현중이 형 현중이 형 거는요 366번이셨고요 네 그리고 199번 분도 계셨고 여기 네 네 네 네 하나 더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한 명은 어 소원은 아니고요 다섯 명이 한 번씩 그런 프리허그를 그러니까 아까 그분처럼 네 그러면 어 대표로 우리 규정 씨가 뽑을까요? 예 요 삼합 예 네 네 본인들의 번호 부르지 마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와 200번 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김하늘을 크게 외치면서 한 명씩 다 안아주세요 우와 우와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라고 응 보내주셨어요 좋아 좋아 저희 소원이랑 딱 맞았네요 와 딱 맞네요 와 어떻게 또 맞았대 그러면 먼저 나오신 분들께 저희가 저희가 선물을 네 축하드려요 이쪽으로 컴온 컴온 443번 네 여기 이렇게 다 사인했어요 우리 저는 누군요 85번 36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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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쉽네요 그쵸 아이고 아쉽네요 그렇죠 어 네 다 같이 안아줄까요 그러면 네 자 아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네 프리에어그 5명 다 먼저 중국패드 주셨던 가봐! 성원이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 20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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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어그 당첨되셨어요 진하게 안아줍시다 우리 하늘씨 기만해를 하면서 안아줘요 같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기만해를 그리고 다음 소원 들어드릴까요 뭐죠 소원 네 366번 소님인데요 소님 어떤걸 원하시는가요 형주는 한번만 꽉 안아줘 컴온이요 네 그리고 소원 다 되신거에요 네 귀걸이 드렸죠 아 맞다 귀걸이 저 아까 몰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한쪽 없어요 봤죠 진짜 없어진거에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종이들이 있습니다 오 이건 2번 중개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자 밖에 보일 수 있나요? 네 저희들과 미처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저희를 또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한 건데요 이번에는 멤버별로 두장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호 네 자 그럼 요번엔 현중씨부터 할까요? 안쪽으로 할게요 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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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여러분 자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참 한 분한테 미안하네요 673번 675번 뽑았어요 674번 674번 673번 675번을 보았네요 3번 5번이요 3번 5번입니다 4번 뜨끔 하시지 마시고요